김건희 여사가 명법백을 수수한 것이 언론을 통해서까지 보도가 됐고 국회에서도 다양한 지적들이 이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수사가 전혀 진행이 되지 않고 있다라는 점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하는 기자회견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이 사건에 대해서 선뜻 나서서 얘기하기 어렵거나 혹은 보도가 사건의 본질에 비해서 보도가 생각보다 많이 안 되고 있었던 것이 혹여나 함정 취재 논란 때문에 취재윤류를 위반한 것 아니냐 혹은 맞냐 이런 취지의 논란 때문이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은 수사 자체는 함정 수사가 전혀 아니었기 때문에 사안의 본질은 뇌물 의혹이거나 아니면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입니다. 그래서 수사는 함정 취재 논란과 전혀 무관하게 지금 당장 매우 신속하게 그리고 철저하게 수사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수사는 명명별 폐각의 그 실체가 규명되어야 합니다. 지난 11월 27일 서울의 수리를 통해 김건희 여사가 최재형 목사로부터 명품백을 수수하는 장면이 세상에 공개됐습니다. 주가 조작 양평고속도로 의혹조차 시원하게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 명품백 수수 의혹까지 추가되며 김건희 여사는 대한민국 국민들의 공분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더 황당한 것은 이 사태를 방관하며 기득권 카르텔에 선전포고하는 윤석열 대통령과 미동도 없는 검찰 조직의 행태입니다. 야당 사건에는 전광석화처럼 움직이며 수십 차례의 압수수색을 펼쳤지만 지금은 미동조차 없습니다. 한동훈 법무장관 또한 수많은 언론 보도가 있었지만 이 사태를 잘 알지 못한다며 사건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와 수시로 연락을 주고받는 사이인데도 잘 알지 못하는 건지 아는 척을 하기 싫은 건지 의구심만 따를 뿐입니다. 그리고 특수부 검사 탄핵 당시 전면에 나서 나부터 탄핵하라던 이원석 검찰총장은 정작 살아있는 권력수사 앞에서는 왜 묵묵부답인지 이번에도 전면에 나서 해명하길 바랍니다. 공수처는 지금이라도 이 사건을 철저히 수사해야 합니다. 그것이 공수처의 존재 이유입니다.